찰스 브라운 1771년 1월 17일에서 1810년 2월 21일 미국 소설가 미국 최초 직업 소설가로 인디언을 비롯한 미국 특유의 소재로 공포 소설을 썼다. 작품은 모두 공포감과 스릴에 찬 서스펜스로 가득 차 있으나 단순한 초 자연적 신비가 아니라 병적인 인물의 이상 심리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후일의 EA4와 앤호선의 선구가 되었다. 주요 저서에는 윌랜드 등이 있다. 필라델피아 출생 영국의 고드윈의 사상과 문예의 영향을 받은 미국 최초의 직업 소설가로 인디언을 비롯한 미국 특유의 소재로 공포 소설을 썼다. 작품은 모두 공포감과 스릴에 찬 서스펜스로 가득 차 있으나 단순한 초자연적 신비가 아니라 병적인 인물의 이상 심리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후일의 EA4와 앤호선의 선구가 되었다. 윌랜드 윌랜드에는 복화술사에게 조종당한 종교적 광심자가 그려져 있으며 오먼드 오먼드에서는 유리에서 해방되었다고 맹신하여 살인을 범한 남자를 그에게 폭행당할 뻔한 여자가 죽인다. 또 아서머빈 아서머빈에는 살인, 유혹, 황열병이, 에드거 헌틀리, 에드거 헌틀리에는 목료병 환자와 살인이 그려져 있다.